아들이었으면 힌드러스 파트 멤버는? 인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아빠가 고상차를 달이신다고 5분 뒤에 울리는 알람을 맞추는데요? 어떡해. 아빠 폰, 패스워드가 이 박스 안에 있다고 그러네. 그럼 얼른 5분 안에 빠르게 이 질문들을 완료해서 비밀번호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작! 좋아. 빨리 빨리 빨리. 다 써야 돼. 현재 핸드폰 배경화면은 기본입니다. 학창 시절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은 수학? 싸움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유 마크 큰 거. 졸음 참기 vs 배고픔 참기 배고픔 참기. 진짜 못해줘. 가장 자신 있는 매력 포인트가 그 이유는 내 접히는 귀. 왜냐면 아무나 못해요. 안 접혔다. 만약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외과 의사. 후지야. 앞에 멤버 형제 모자.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고기 먹었어요 아침에. 엔시티 드림으로 절대 음감. 엔시티 드림 엔시티 드림 엔시티 드림 엔시티 드림 엔시티 드림. 가장 좋아하는 야식은. 겹챙. 평소 모든 게임 게임기 무료. BS 평생 모든 음식 무료. 모든 음식 무료. 오늘 먹은 아침 메뉴는. 도시락. 겨울에 에어컨 대. 여름에 히터 들기. 겨울에 에어컨 들기. 꽝. 아잔다 만을 위한 셀카 찍기. 이게 꽝이 나니. 근데 왜 내가 걸리죠? 수슬카랑 셀카 찍기죠.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멀때보이. 잡버기 주위에 자기 칭찬을 해본 적이. 해본다면. 전주가 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을. 요즘 가장 귀찮게 구는 멤버는. 이마크 진짜 귀찮아요. 10년 전 자신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귀여워. 아들이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 멤버는. 2,020. 그치. 엔시티 드림을 한 문제로 표현한다면. 대기실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와. 가장 조용한 멤버는.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천러고. 가장 조용한 멤버는 접니다.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잡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무대는. 전부예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엔시티 드림 데뷔 날짜. 플러스. 지성이 성인. 생년도. 생년도. 지성이 탄생. 엔시티 드림 데뷔 날짜. 데뷔 날짜. 데뷔 날짜 그 8월 25일. 0825. 0825. 2827. 2827. 2827. 그냥 빼줘. 나는. 손을 맡을게. 아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손 막. 손 막. 아니 이제. 어머 깜짝아. 깜짝아. 뭐라고? 28. 2827. 2827 해봐. 뭐라고? 2827. 됐어. 됐어. 우리 4분 48초야. 우리 진짜 아슬아슬했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솔직히 우리 좀 아쉬우니까 가위바위보해서 진사랑.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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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저희 팀 아닙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끼리 가위바위보 할까? 아쉬운 사람.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빠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빠 잔어. 아버지 오래 사셔야죠. 그래. 만수무강아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딱 한 명만 그러면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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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야.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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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샷. 러브샷. 원샷. 원샷.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몸에 좋은 거니까. 다 건강해지고. 다 먹었으니까 또 잘게. 자. 우리도 이제 자러 가자. 네. 아빠 오늘은 푹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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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주무세요. 성공했다.